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언을 한가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직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몇가지를 두서없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번째가 회사 업무 분위기 야간작업이 많다 아니면은 내가 맡은 일이 아닌 일들을 생긴다 아니면 부당하게 일을 시킨다 아니면 인사고가가 나쁘다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조직에 융화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융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것들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또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누적되는 이제 스트레스 들이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요 이게 하나 둘 셋 계속 누적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폭발하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질책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직서를 던지고 이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뭐 사직서를 던지고 그만두겠다고 하게 그만둘 정도로 화가 나서 그랬겠냐만은 저는 그때도 일단은 심호흡을 좀 한번 하고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와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직을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하고 사직서를 던져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일단 조바심이 좀 생기게 되고 조바심이 생기게 되면은 조바심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결정을 좀 잘못하는 일이 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여유 있을지에 이직을 하게 되면은 잘 찾아서 확인도 할 것도 확인하고 하면서 가지만은 갑작스럽게 그만둔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감방관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딸린 식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딸린 식구들이 이제 손가락 빨개 생겼다는 그런 또 부담감들도 또 이제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적에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좀 나와 가지고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저처럼 이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이게 일을 갈고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저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게 갑자기 그만두면은 상당히 힘들어 져요 힘들어지고 가정생활도 또 힘들어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일단 참고 그리고 기간을 좀 두고 기간을 좀 두고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은 정말 잘못된 회사로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은 이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채용을 해서 합격을 하더라도 처우협의 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일단 다니는 데가 없고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우협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과장이야 근데 대리 마로봉으로 처우를 협의하고 딱 던져버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얘가 그만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인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을 올려 달라고 하더라도 나 왜 과장인데 왜 안 올려주고 대리 마로봉으로 하냐 그럼 뭐 이런 저런 이유들은 되겠죠 물론 이제 근거에 의해서 돼 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지만은 대기업 과장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가면 당연히 과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봤을 적엔 근데 대리 마로봉으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도 좀 낮춰요 낮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인사팀에 던진다고 인사 쪽에 이제 채용 담당자한테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채용 일자가 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그만두는 것은 여러모로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입으로 들어와서 1,2년 다니고 이런 거는 사실 임팩트는 없고 대리나 과장, 차장들을 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좀 마음속에 되새기고 심호흡 좀 하시고 급하게 움직이지 급하게 이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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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